준비 잘 하고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저 디렉터님 저 저 디렉터님 저 응 전달할 게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? 전달한다고? 뭘 전달을 해? 나는 사실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뭔데 그게? 롤링페이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좀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인 씨 이런 거 받아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나한테 고맙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다 잘 읽을게 근데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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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라고 하면 안 돼 야 한 번만 찍어줘봐 못 찍어? 아니 이렇게 하나 둘 셋 여태까지 진짜 애써주신 프로듀서님 디렉터님 전부 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